여기서 사신다는 거예요? 여기 집이야? 대박이다. 여기 뭐야, 여기 엄청 멋있어요. 제 1차 공부하는 연구실. 감각이 보통이신 분이 아니네. 사장님, 여기 진짜 멋있다. 그네. 고생 많으셨어요. 아유, 아닙니다. 하이파이브. 살아 돌아오셨네, 축하합니다. 식사 올릴게요. 오, 점덩이다. 빈떡? 오, 뭐 이렇게 진수성찬해? 이거 이렇게 해놓고 되게 예쁘다. 그러니까요. 여기 두 가지 어떻게 먹는지 혹시 아세요? 뭘요? 옥돔하고 빈떡. 잘 모르세요? 옥돔은 그냥 뜯어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법이 있나? 여기에 옥돔 살점하고 빈떡 하나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얹혀서 한 입에 싹 뜯어먹으세요. 그렇게. 서로 간이 맞아요. 아, 예. 간이 맞아요. 이게 왜 이렇게 먹는 거예요? 그렇게 드세요. 그렇게 드세요. 야, 소음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. 이렇게 해서 드세요. 네, 그럴게요. 근데 같이 안 드시고. 아뇨, 드세요. 우리 조합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먹으러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지? 단백하고. 단백하고. 뱅떡은 그냥 먹으면 너무 싱거해서 잘 안 먹었거든요. 이렇게 먹는 거래? 이렇게 먹는 거래? 여보, 많이 먹어. 상신도. 상신도. 먹으셔바만 할까? 아유, 좋지. 일보다 일이 너무 힘드네. 왜?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또 하나의 힘듦이 있어. 아,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많이 먹어야겠어. 옛날에 일하시는 분들 막 고봉밥 먹었잖아요. 아유, 그러셔야 돼. 맛있다. 맛있어. 야, 이거 또 냉국도 맛있네. 어, 냉국이 맛있어. 나도 여기 해놓으면 안 돼. 아유. 이렇게 민맛이 돌줄이야. 아,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고. 아, 여기 진짜. 아, 지금 약간 둘이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효리미늄의 민박이 잠깐 와 있는 것 같아. 혹시 이러다가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 아니야? 요새 살면서 힘든 점은 없어요? 그땐 또 약간 그런 컨셉이었거든. 상순이가 가끔 좀 너무 가식적이라고 얘기한다며. 로봇, 집에서 입지도 않은 거를. 그렇게, 그렇게 입고 나와. 아니, 왜 그런 거야. 각각 극 중에 캐릭터가 있잖아, 연기자들이. 그것처럼 예능인들도, 예능인들도. 아, 물론 있지. 있지. 난케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. 늘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. 아, 그럼 당연하지. 오늘 집에 가면 진짜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. 오빠는 더 그렇지. 아, 근데 너무 맛있다. 음식을 진짜 잘 하신다, 야. 고기도 없이 이렇게 맛있게 하셔. 야, 음식을 진짜 맛있게 하셔. 예상해. 아,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찬양하시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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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을 보면 또 차에 대한 이 또 사랑이 더. 오빠 결혼식 때 내가 갔었나? 너 왔었지? 그치. 네가 왔다가 잠깐 인사하고 아마 갔을 거야. 부주는 했잖아. 축의금 했지. 오빠는 왜 안 해, 근데? 네가 결혼식을 언제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줬잖아. 식은 안 하지만 축의금 보낸 사람들은 꽤 있었거든. 할게. 미안해. 이쪽으로 가, 오늘. 내가 그때 얼마 있는지 장부 찾아보고. 내가 알아. 알아. 그렇게 많지 않았구나. 말하지 마. 할게. 진짜 하고 싶었어. 됐어. 7년 만에 뭐. 계속 제주도에서 살 거야? 일단 나는 우리 개들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될 것 같아. 아니, 여긴 뭐 좋지 뭐, 제주도. 좋은데 나는 근데 옛날에는 서울은 싫고 이제 너무 답답하고 복잡하고 제주에 살고 싶어 이랬는데. 지금은 서울도 좋아. 서울 가면 또 서울 나름대로.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좀 되게 복잡했었나 봐. 그러니까 너도 워낙에 그 뭐. 데뷔하자마자. 쉬지 않고 계속. 쉬지 않고 일을 하고. 그리고 언제 좀 이슈가 많이 살았으니까. 그게 좋게 얘기하면 관심인데. 맞아. 아 근데 그. 지금은 그거를 좋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쉽지는 않지. 옹모 슈퍼스타였잖아. 보통이 아니라. 오빠는 모를 수 있어. 모르겠다. 이게 또 그냥 MC로서의 어떤 슈퍼스타고. 아 근데 그건 맞는 얘기야. 옹모 슈퍼스타라고 또. 그건 맞는 얘기야. 우리 같은 연예계에 있지만. 이게 아이돌. 로즈와. 그거 좀 달라. 관심도가 조금 그쵸? 아 다르지. 요구하는 거랑 좀 그런 거. 그건 다르지. 저거 진짜 어린 녹차입인가 보다. 짝짝이. 원래 이렇게 점심시간이 꽤 기나요? 원래는 한식 아니죠. 근데 여름때는. 먹고 좀 쉬어야 돼. 충분하게. 아 이게 여름때는 너무 햇빛이 강하니까 조금. 그렇죠. 열기도 좀. 2시까지 자유시간입니다. 2시까지 자유시간. 뭘 하시지. 네네. 먹어줄까? 밥만 줘. 아니 너무 이렇게 붙어있으면 또 어때? 근데 우린 참 좋아. 잘 맞아. 그거 고민 있어. 뭐? 부부 사이 그거 고민 좀 얘기해도 돼? 얘기해.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. 응. 너무 같이 있잖아? 너무 친구 같은 거야. 그거 좋은 거 아니야? 근데 그게 고민이야? 너무 친구 같은 게? 가끔은 연인 같고. 처음에 사귈 때 그런 어떤. 남녀간의 어떤 그런 감정? 그런 설령이.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. 게스트하우스. 어 키스해? 해봤어? 어 키스해? 해봤어? 제발. 뭐. 키스는 잘 안 하지 않아 부부관계. 뽀뽀는 많이 안. 그렇지. 그렇지.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. 정장 키스는 잘 안 하지. 아니 왜냐면 또. 해. 해 안 해.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. 그치 뭐. 잘 안 하잖아. 키스하기가 뭐. 시간이 이렇게. 시간이 이렇게. 애들하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. 모르니까. 이렇게 막.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은데. 그럼 좀. 떨어져 있는 거 어때. 상순이는 서울에 있고 싶대잖아. 근데. 어. 개들 때문에 안 되는. 못한다고. 아 진짜 개들만 없으면은. 한 달 정도? 오빠는. 외국에도 가고 싶어. 그렇대. 사실은. 요즘에 디제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. 해달라고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. 아. 되게 많은데. 개들도 있고. 얘한테 미안해서. 한 달에 한 번만. 가요 그냥. 때로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를 조금. 마음껏. 마음껏 또 해보고 싶은데. 외국가서도 디제잉하고. 외국에서도. 현실적으로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. 다 그런 거 같아. 결혼하면 조금씩.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. 나도 집에서. 오롯이 TV를 못 봐. 집에서 오롯이 TV를 볼 수가 없어. 진짜 영화를 한 편을 보기가 힘들어. 그렇겠다. 쪼개봐야 돼 쪼개. 아기 있으면. 아기가 또 오면. 자기 또 뭐. 만화 본다고. 비키라고 그러면 또 비켜야지. 또. 이따 보면 또. 경은이도 또. 드라마 보고 싶은 게 있잖아. 보셔야 되니까. 그럼 또. 드라마 보면 나는 일찍 가서 또. 지효가 혼자 못 자거든. 무섭다고. 그럼 또 이제 내가 데리고 또. 자야 되니까. 그래서 나도 일찍 자게 됐어. 몇 시? 한 6시에 자는 거 알지? 10시에 자. 10시에 자. 10시에 자. 10시가 되잖아. 좋긴 좋아. 나도. 그러니까. 아까 얘기했던 상순이도 마찬가지겠지만. 나도 때로는. 이렇게 뭐 좀 늦게까지 나 혼자. 이렇게. 영화를 보고 싶은데. 영화도 주세편 연달아서 좀 보고. 좀 보고. 미드 같은 건 좀 이어서 봐야 되는데. 미드를. 시작할 수가 없어. 시작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. 그런 게 좀 있긴 있지. 맞아요. 다 그렇게 살았는 건가 봐. 진짜. 그럼. 다 그렇게 살지. 친구들하고 가끔 그 얘기를 해. 옛날에는. 이런 여름에. 깜짝. 다 그렇게 살았는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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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가 돌든지 안 돌든지. 항상 같이 이야기하고. 즐겁게 웃고. 일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. 정말 즐거운 놀이처럼 하는구나. 예전에 잘 못 놀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자리를 좀 옮길까? 우리가 좋아한 것 같아서. 너무 오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. 우리 이제 자야 시간인데. 각자 좀 있자. 꼭 이렇게 셋이 모여서. 토크 해야 돼? 어? 토크 쉬어야? 우리는 좀 기본적으로. 토크를 좀 해야 되는데. 좀 쉬자. 그래 그래 그래. 각자 좀 쉬자. 근데 집에 가면 또 쉴 거잖아. 토크 좀 하자. 나가 좀. 오빠가 떨어지면 되잖아. 오케이. 자 그러면. 자 그러면 이따 2시쯤. 오빠 재석이한테 붙잡히면 못 쉰다? 토크 해야 된다? 저기 올라가야겠다. 아우 깜짝이야. 좀 쉬어. 아우 깜짝이야. 저기 혹시. 내가 아까 토크라도 안 한 게 있는데. 뭐. 상수은이의 새로운 모습도 좀 본 게 없어? 요즘에? 어. 아니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. 앉아서 들어. 어어. 굉장히 가정적인 모습. 어.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. 그래서 아 이 남자다. 내가 찾던 남자. 그래서 아 이 남자다. 내가 찾던 남자. 갑자기 이제 결혼하고 이제 DJing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뀐 거야. 지금은 좀. 예전에는 집에만 있고 싶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? 응. 서울 가는 거 좋아하고. 응. 왜냐면 제주도에서도 오래. 조용하게 살다 보니까. 도심은 좋아한다잖아. 내가 좋아하는 오빠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잖아. 어떻게 되냐고? 어떻게 해야 돼. 근데 제주도에 있으니까는 혼자 자는 게 좀 무서워. 아. 집이 너무 외따한데. 뭔지 알아. 아 나도 집에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거든. 아파트인데도. 무서워요? 아파트인데도 뭐가 무서워. 아 난 무서워요. 그게 연예인들이 좀 그런가? 어? 좀 유명인들이 그런 면이 있는 건가? 아 나 혼자 있는 걸 진짜 싫어해 그래서. 그런 뭐라 그래. 류의 사람들? 어 그런가 보다. 아니 근데 각자 씨가 보내지 않고 왜 또 모여서 토크를 하고 있는 거야? 야 너도 그냥 쉬면 되지 왜 이쪽으로 보고 있어. 아니 그러니까 궁금하니까. 아니 왜 이쪽으로 보고 있어. 말하지 마 그냥 그러면. 아 토크하지 마 그러면. 하지 마. 아니 상순이 너는 혹시. 너는 결혼하고 효리의 조금 새로운 모습을.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. 벗어나고 싶지 오빠. 올라와. 어 그럴까? 그럴까? 야 너도 웃긴다. 그럴까 뭐니 그럴까? 아이고. 아유. 아 좋다. 야 근데 왜 죽지 않고 다 살아나냐? 형 여기 위에 있는 팔이 없어요. 진짜? 네 일로 오세요. 오라고 하지 마시고. 파리는 없는데 효리가 있잖아. 효리보단 파리가 나. 미안하다. 이번엔 펀치 라인이 괜찮았다. 파리 효리. 아휴 나도 쉬어야겠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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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gin left автом PB3E 4OSender 빠질 수 없이. 아휴. 그 다음 눈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눈 하는 태인데.. 감사합니다.